여러분 저 퇴근하고 좀 얘기를 하자면 긴데 구독자님을 두 분을 함께 회사 근처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두 분을 만나서 이제 멜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런던에서 원래 두 분이 아시는 분인데 런던에서 같이 이제 짧게 여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런던에서 어저께 이제 만나셨대요 두 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되게 민망하더라구요 아 뭐 이경님 술 먹으면 집에 가서 목벌이 많은 것처럼 똑같아요 막 이런 공통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우 너무 민망하더라구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멜버른에 사시는 분은 이게 멜버른이 진짜 약간 커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멜버른에서 세상에 이렇게 커피 원두 유명한 커피 원두 카페가 커피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신고 있었고 한국에서 과자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로다가 취향을 아시니까 이거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 되게 기억을 하시고 한국 과자 안 그래도 요즘 한국 과자하고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챙겨다주셨어요 회상에 오늘 저녁에 금융을 먹부림하면서 먹으면 아주 딱일 과자들 아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 분명히 제 이 영상 보실 텐데 뭔가 이렇게 또 먹부림을 하게 돼 제 자신을 보여드리면 왜 이렇게 민망하죠? 뭐 민망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아니까 라데로 운동하겠어 일단 통합코를 좀 봅시다 허기가 진데 뭘 먹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 사실 오랜만에 배달을 시켜먹을까 아시아 요리 배달을 시켜먹을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저 사실 일주일 내내 이게 먹고 싶었어 어업! 이거 탈퇴ize 맛있게 먹은 일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5010 지났을 것 같은데 2024 10월 20일 어! 오케이. 안 지났어 지금 먹어야 되겠군 이거 먹어야 되겠다. 딱이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먹을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맛있는데 5tr 가져갔는데 이거는 포테이토 비비고칩 음 맛있어 음 완전 맥주 안질대 안 끓이는 시킨 음 음 달콤하네 음 음 맞아 여러분 에밀리 인 페리스가 새로운 시즌이 나왔더라구요 사실 이게 시즌이 가능할수록 재미없어지지만 나왔으니까 또 보려고 어묵 고춧가루 이제 랩쥬 저는 김말이 양념치킨 그래서 뿌려놓은 거 좋아요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배달을 시켜? 이게 최고 맛이지. 와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보다 팔뚝고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진해 맛이. 살짝 나이가 드셨나? 쏘리. 약과! 아 진짜 덕분에 제가 완전 행복하자 호강을 하네. 어? 문법? 나 이거 먹어본 것 같아. 어 근데 코코넛이 원래 있었나? 생상인가? 근데 저 이거 올리브영에서 사는 약과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그때 먹은 거랑은 좀 다른 버전이야. 이건 천천어 버전인가봐요. 오! 진짜 꼼꼼하진 않고 저는 아이스크림보다 우유랑 아니면 아메리카노랑 약과를 좋아해요. 음! 음! 맛있다. 우와! 맛있네? 근데 이상하게 맛있.. 아니 장인약과 그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뭐! 맛있다. 진짜 이상한데? 음! 맛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회화 팁 알려주세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 약간 광고 영상을 핑계로 영어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팁을 공의를 해드리면서 정말 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저는 외국 생활을 정말 오래 했고 자연스럽게 영어회화가 많이 늘고 잘 된 그런 큰 이유이겠죠? 영어는 정말 많이 부딪히고 많이 듣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순발력 있게 말하는 그러니까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생활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지속을 했을 때 정말 그게 완전 제 영어 실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영어가 늘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명은 캠블리예요. 근데 사실 캠블리는 워낙에 유명한 사이트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시간대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목록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 스타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캠블리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스피킹 퀴즈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려요. 나의 영어 회화의 수준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사실 영어 회화를 시작을 할 때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킹 퀴즈는 일단 뭐냐면 여러분 간단히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말을 영어로 대답을 해서 AI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계획을 해주는 그런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사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약간 흥미로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작하기 누르시고 회원님의 영어 말하기 레벨을 확인해보세요. 시작을 누르고 몇 가지 질문에 큰소리로 답하세요. 답변에 대한 실시간 후기. 이게 뭐라고 하면 또 긴장이 되는 것이야?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회원님의 생각을 큰소리로 말해보는 것이 목표예요. 오케이.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금 시작하기. 말 그대로, 클릭하시고 누름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말할게요? 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베이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은. 행복하자, 그리고 보내는 날을 즐거우고 즐거운 날을 즐거우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서... 아 이겸아 긴장하지마. 나 지금 이렇게 얼굴 물려. 잠깐만. 변화기. 아니 왜그래. AI. 나한테 평가하지마. 나 이게 진짜 마음의 부담감인데? It's great that you love our videos, but your answer could benefit from a wide range of buckets for years. 오, 이거 되게 평가 되게 잘해준다. 기대 이상인데요? 맞아, 내가 좀 having a lot of them 많이 말을 했어. 맞아, 맞아. I absolutely enjoy doing exercising mentally and physically three times a week. So when I go to the gym, I... 오케이, 해봐. 그냥 해. Yes, I do lik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office is based in the city. I leave approximately half an hour away from the city on the train. 우와, 이거 빅통이 아니다. 오, 잘했대, 잘했대. 처음이야, 처음 칭찬해줬어. Great job on using a diverse range of buckets as a space. approximately 이런 어려운 단어를 이 AI가 좋아하네. 중급, 능숙도 이렇게 나왔고,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커리큘럼과 그룹 수업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튜터와 함께 제가 이제 영어회화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살짝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요. 어? 영국에... 같은 영국에 사는 뭔가... 젊은 남자한테 전화해볼까? 이런 것도 일어나? 오, 안녕하세요. Hi Tracy. Nice meet you. And did I pronounce your name correctly? Yukyang. Yeah, perfect. And where are you from, Yukyang? I'm originally from South Korea. And you're living now? I live in London. Oh, what are you doing in London? Guess. You can guess how about that. Yukyang, it is so difficult to tell the age of age. Yeah, I know. You all look so much younger. I mean, you are gorgeous. You are gorgeous. Thank you, thank you. Do you enjoy living in London? I do, I do. Because obviously all of my family is back in Korea. You're gorgeous! Thank you, thank you. I'm doing this first to help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I wish you all were really delicious. Oh, it's really the first of all. All right, we've done yourself here. All right, so it wasn't really easy. All right, when you were most of the student of the high school, All right, so it's very pleasant to be the teacher for different level. All right, so the teacher in the upper school, All right, so it's safe and the teacher when people are aware of it. These is not aware of their speaking only could be the teacher, All right, so it's good to be quite comfortable. 긴장하시지 말고 그냥 영어 막 떠드세요.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막 틀려도 되니까 떠들어 보세요. 선생님들이 다 받아주실 거고 정말 영어해야 넣으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캠블리 제가 스피킹 퀴즈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영어회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5분밖에 안 걸리고 무료이다 보니까 무료니까 가볍게 테스트 재미 삼아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생 커플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집에서 마가리타 몇 잔 마시고 동네 펍에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준비 지금 다 하고 간단하게 좀 안주거리를 간단한 뭐 이렇게 핑거푸드식으로 간식을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붓을 넣어줘요. 마임 주스. 별비도 조금. пять,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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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Obes. 칼묵,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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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지금 동생들이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나머지 간식 준비를 해봐요 쌀쌀쌀쌀해서 사온 거 진짜 남의 말이요 민자 고생할 중 아?! 주희야 내 너무 진짜 예쁜데?! 파리 둘 중 four 미쳤어 미쳤어? 네 이거 몇이고 뭐? 3기프고? 3기프고 5기프고 1.8킬러 진짜 크지? says you have very big frying pans 이 많이 제거해 정글이에요 정글 진짜 정글이다 여기 놀이덩사 이야기네 다 먹고 가야하네 햇님 피클 햇님 장아찌 다 먹고 가야해 맛있겠다 맛있어 안 죽어? 제발 나 나보다 안 죽어? 아직 나보다 오래 잘 거 같아 자! 막아줬어? 네네네 막아줬어 지하철을 탔는데 나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뭐 하냐고 아니 난 근데 테일러 스웨프트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어 깜짝반갑니다 자 언니 앞머리 자랐어? 조금 잘랐어 어떻게 하냐? 동력을 다 알고 시원하긴 한 거 같아 그리고 이게 기니까 좋아 반갑네요 오니까 오느라 수고했어 생일 오프 받았네 오랜만에 오늘 후? 옵 네네네네네네 내가 보고싶어 나라씨가 내가 볼까 오 잘했다 나의 식으로 되게 좋고 진짜 손을 이쪽에 당겨서 막아가요 항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 nhà 작은 그런... 소금이구나 이 부분은 잘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잘 만들었어요. 이건 풀고. 오! 멋있다. 잘 만들었어. 라스타랑. 마가리타 최고다. 됐어. 오 맛있겠다. 팡팡. 어머 내꺼 라임 없어졌네. 아니 라임 어디 없어졌네. 그쵸? 꼬무장. 음! 맛있어. 맛있다 그치? 시원해. 진짜 시원해. 못 말랐어. 나도. 오 맛있지? 야 이거 취하겠다. 오 너무 맛있어. 팩테이중에 마가리타가 최고인 것 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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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넘게던 버스를, 10분을 demostrar. 좋다랍니다. 이렇게 모색이야. 너무 도와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잘할 것 같아. 이야 재미딴! 감사합니다. 진짜 많아. 팡팡의 마garita. 진짱. 짠짱. 풀 세잖아. 아! 폴 스트롱! 그렇게 눈이 돌아간다고 근데 내 눈... 와! 음! 더 맛있지? 수정꼬 맛있다! 아가베 시럽 조금 더 넣었어 잘했다! 잘했다! 만약 롬이나 큰 도시 그러면 카페들과 아이스 카페들 왜냐면 많은 도료들이 있어요 프랑스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엑스레소 도료라고 말을 해? 아이스넬 이겼어 아이스넬 이겼어! 토트넘을? 내일이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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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외로 근데 여기 저번에는 엄청 다들 서 있었거든 어 그럼 미리 자리를 맡아야 되겠네 폴 여기야 여기? 아사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자리야? 갈려면 어디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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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진 호수 오일 아사진 그리고 아사진 아사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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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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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식감이에요?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많은 식감이 있어요. 이 식감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 먹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저만 말짱합니다. 제가 만든 과카물이랑 잠이 안 돼. 둘이 잠이 안 돼. 어디? 저기요? 큰 거! 큰 거. 작은 거. 이 거. 이 거. 아, 이 거. 그럼 제가 볼게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그 거. 작은 거. 네. 그 거. 그렇지. 저기는. 아, 그것도 좋아. 네? 오, 풀. 네. 이렇게. 그거는. 아, 풀!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도. 그것도. 아이, 빨리. 기다려. 이거, 이거. 일로와, 일로와. 이거, 이거. 네, 네. 알았다. 이거, 이거. 어, 잘했어. 일로와, 일로와. 그거는. 그거는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디, 그거는? 아이, 잘 보고. 네, 기다려. 이거, 잘 보고. 이거, 잘 보고. 그거, 네. 조심해. 작은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 작은 거, 잘했어. 어, 잘했어. 그렇지. 통통. 이게 뭐야, 얘. 얘, 딱. 어디, 아니. 이거, 이거. 이리와. 어디. 이거, 이거. 작은 거 따지 말고.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진짜 깨닢 냄새. 어, 그렇지. 깨닢 냄새 하지. 됐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게 무슨, 이거. zagun leaf 건대지 말고. 작은 거. 그거 that's the big one. I know. 큰 거, I can't see. 큰 거, I can't see the big one. Okay. 침착해, 침착해. 걱정하지마. 알았어, I just put it too . 그거, 그냥 작은 거. 잘했다, 잘했다. 침착해. 네. 걱정하지마. 하하하하 야, 잠시만! 쿨! 예, 예, 예! 심착해! 그게! 예, 심착해! 그거는 저 잠깐! 이 정도 시간! 쿨! 그가 일어나봐! 그거를! 이거땅! 유시미있다! 그거는… 그렇지! 네! 신착해! 푸울! 작은 립 건들지마! don't touch smol lips! 그건.. 예, 파용라니! 아하! 신착해! 하하! 이거, 이거! 네, 더… 여기 작은 집 건들지 말고 너는 침착하고 잘해봐 진짜 많이 줘요 봐봐 진짜 많이 줘요 주위 있던 집 좋아해 주위 진짜 많이 줘 더 필요해 이리와봐 이거 이리와봐 이거 안에까지 안해까지 그렇지 걱정하지마 많이 걱정돼 자 이거 먹어 꼬리 수학 다 한 거 잘했다 진짜 맛있다 잘했다 재밌어? 재밌어 이거 씻게 줘 자요? 자요 자면 혼나 다 괜찮은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안 자는데 언니 진짜 안 될 거 같아 너 여기 앙커란 해봐 그냥 너 여기 앙커만 있어 조금 먹지 그래 맛있지 흑불닭 소스 해 먹고 그럴 때는 이게 하나도 안 매웠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맵냐? 아 매워 오늘 언니 매운맛 되게 줄었지? 응 많이 줄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일반 그냥 불닭보다 맛있는데 음 음 음 시발이 좋아 먹어 먹어 이거 좋아해 먹어봐 스테이크랑 먹자 하나 할까? 음 간단하게 음 깻잎 오일 깻잎 오일 파스타 나 해보고 싶었거든? 뭐 명란이 있으면 딱인데 그니까 명란이 고구리 마태기랑 맞습니다 고구리 마태기랑 맞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약할 수 있지? 나 한잔 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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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Phone 와 사월이도 말고 고춧가루 아니 진짜 둘이 이럴 거야? 빨리 해 빨리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냐면 알았어 고맙소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요 이거 그거 먹으면 되잖아 아무 기다려야 된다고 이럴만 하지마 이럴만 하지마 고맙소 넣지마 때리는 꼬끼리 저리 봐 다리 내려 아니 지금 10시가 됐는데 왜 파스타 스테이크를 안 먹는데 너는 그냥 평생 기다려라 그만해 자 고맙소 화약 일로와 이 와중에 화약을 다 하시네요 일로와 홀 엔지가 치즈도 브레이터 하네 빨리 와 일로와 빨리 화약 일로와 말 안하고 싶어요 지겨 자 일로와 한 두자리 앉아 빨리 위협 내붙어보세요 일로와 그만 싸우고 여기 앉아 빨리 우유 우유 여기 앉아 공간하게 그만 도둑 뿌리고 일로와 난 쟤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언니 어때 괜찮아? 맛있어? 씹지도 않고 뭐 맛있대 안심 먹어? 괜찮아? 맛있어 깻잎아 이거 우와 멋지네 언니 오가닉 깻잎은 정말 좋아 진짜 달라 그치? 응 짱이 너무 좋다 음 야 맛있어 이거 스테이크랑 먹어도 어울리겠다 응 오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지겨워 무거 요가닉 깻잎은 안앉아 진짜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오케이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은 요가닉 깻잎 Хорошо Song 사각이 없어요. 진짜 사각이 없어요. 사각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긴 해. 하지 마. 폴 지금 피셨어. 아니 여보. 우리 사쿠파스 맛있어요? 진짜. 사쿠파스 안 했어. 아니 그랬어요. 하지 마. 진짜 맛있게 구워줘, 폴? 응. 내가 구워고 있네. 이걸 어떻게 꺼내? It's the right heat. It's very hot. 어떻게 해요?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네. 이기. 이거 죽는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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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기 스테이크칩 고급 스테이크로 먹네 근데 그 육향이 엄청나지? 그니까 진짜 맛있게 맛있어 잘 익었다 인정 이거 진짜 할머니 쌈장이네 먹어봐 맛있다 먹어봐 다르다 한국만 봐? 진짜? 근데 폴 진짜 잘 익었다 부드러워 와 다르다 언니 숟가락이랑 진짜 맛있어 먹어봐 깻잎 너 숟가락이랑 싸서? 네 대박이다 언니 숟가락을 키우길 잘했네 주희야 너 장아찌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었어 누구랑 먹어 맛있지 폴 진짜 맛있다 뭐가 이렇게 뜨거워? 나 쪽에서 너무 맛있어 아이씨 지금 지방이 문제야? 지금 주희가 꼬박꼬박 좋은데? 지금 나요? 지금 할머니 맛이야 할머니? 할머니? 어디 사요? 어디 사요? 그 간추면 너무 멋있어 이거 막 쌀 와 깻잎 향 좋은데? 거기 매운탕 향인데? 거기 다 젓가락이랑 다 있지? 응 야 묶인 입은 무슨 일이야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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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